매치 봐야지 오버워치 매치 본다 오랜만에 오버워치 하네 아 골드로 끝내버렸어 네 3300까지 갔었었지 갔었었지 바로 잡히네요 바로 잡히네요 심해한다고? 심해한다고? 거점 쪽에 겐지 있어요 바이오틱 비트야 몸을 막고 죽을때만 탕후리 발바이오틱 탕후리 야 잘해라 아 잘했네 나 잘했는데 나 좀 잘했는데 아 씨 나갔다. 이거 안아줄겠는데? 이게 위치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끊은거야. 나이스. 짠. 굿굿. 나이스. suiv. 우주. 지포 안전화연을 이어갔어. 이정도는 가위.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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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이겼다. 첫판은 좋구요. 이 분 옵치는 잘 하시나요? 롤보다는 나아요 롤보단 나아요 인스턴 원탱 하라 뭐야? 하라 왜 안 움직여? 일단은 아직은 나쁘지 않네요 아직은 괜찮아요 위도 나왔다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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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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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호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아나를 죽여버리네. 아 붙잡. 붙잡 붙잡. 붙잡. 아 여기시록 힘드네. 아 이걸 지네. 아우. 아우. 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. 그럼 한국어 탱크를 하겠구나. 뭐야? 아 하지마 하지마. 몇 바퀴만 닿았어. 뭐야 저 자식. 뭐야? 야 그거 안에 껴서 뭐 하는 거야. 야야야야. 야 잠깐만. 어휴. 아니. 뭐야. 어? 겐지. 왜? 겐지 뭐야. 아 겐지야. 개웃풍해. 어. 여기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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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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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아 또 만났네 아 뭐야 삼지길 아 뭐야 지바 원팽으로 힘들 팀보는 아니해 팀보를 안하든 하면 웬만하면 지는데 얘들아 탱콜 꺼내 아 라인 이제 꺼내 자 이제 금 타령 나오죠 금 타령 나옵니다 아 아 어떡해 탈주는 안돼 아 아 아 아 둠필 도대체 사냥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멋있지 않냐고요? 멋있다고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캐릭터 나왔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캐릭터는 나왔을 때 우와 우와 재밌어 보인다 우와 신기한데 막 이러면서 한 번씩 건드려봤어 둠필은 안 해봤어 그냥 안 만졌어 적폐챔이에요 적폐 아니 저건 진짜 아 그래서 난 둠필 한 대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사실상 그냥 죽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와 라다는 안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빈티를 써서 들어가자고 라 가자 말고 미스터님 뛰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자 제발 정면 말고 얘들아 정면 말고 아 말 더럽게 안 듣네 아 Caroline 아닛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더 이상한데 노답이다 노답이야 2명 죽었다 2명 죽였다 아 제발 들어 아 진짜 미쳤네 정말 쓰레기같은 놈들 이깁시다 패배 플래그 위험하다고? 아니야 뭐야 아 여기서 한 명이 핀 쏟아간 소리하면 바로 무너진다 하니더라 하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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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라